친구랑 휴가 차이가 인생이랑 연애하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한번 시작해볼까? 오케이 오케이 흠이 홈의 반응이 매우 잤어 고칠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 깬 용기가 필요해 마음을 위대한 길로 이끄는 것은 오직 위대한 열정뿐이다! 맞아, 이제 시작인데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그와 나를 어찌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 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간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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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